안녕 생각났어 정말 별거 없어 그냥 보고 싶어서 함께 있던 날이 생각났어 언제쯤일까 하루의 끝에 떠는 네가 없던 게 언제쯤일까 전화를 걸어도 딱히 할 말이 없던 게 그냥 그냥 잘 지내 웃기도 하지만 울기도 하면서 하루를 지나도 가끔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울어 언제쯤일까 우리가 잘하길 기다렸던 게 언제쯤일까 시간이 우리를 넘어버린 게 그냥 잠깐 생각났어 아니 항상 맘에 있었어 보고 싶다 생각났어 우린 우린 항상 함께 였지 그냥 벌써 시계를 보는 걸 잠깐 잊었느냐 밤이 늦었다 잘 지내고 그래 다음에 봐 그래 다음에 봐 그래 다음에 봐